갑자기 왜 그러는데 왜 하를래? 이유가 뭐냐고? 야! 뭐 때문에 박치는데? 어? 내가 까먹었어 뭘? 니가 남들이랑 다른 사람인걸 잠깐 까먹었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나봐 나한테 멀게 되는데? 응? 멀게 됐어? 이제 없어졌단거 사랑해! 사랑해 강태씨 사랑한다고? 사랑하니까?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너도 망치냐? 내가 사랑한다는 왜 도망쳐? 왜? 사랑해! 야! 사랑해! 사랑한다고! 사랑하니까! 야! 헉